와 여기가 사무실이 많나요? 이렇게 식물이 덮여 있어도 괜찮습니까? 사실 몇 년 전에 이 건물에 소문이 돌았었거든요. 11층에 이상한 사무실이 있다. 들어오면 문 앞에 몬스테라 있지. 어항 많지. 뭐 그럴만도 하죠. 근데 이 소문이 임대인한테 들어갔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얼마 안 있어서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사하셨나요? 아니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아예 정글을 만들자. 그렇게 생각을 했죠. 오히려 더 늘리셨군요. 그렇죠. 일단 수태벽을 세웠고요. 그리고 덩굴 식물들을 심었는데요. 이 식물들이 벽을 다 채우는데 1년 정도가 꼬박 걸리더라고요. 어떤 식물을 주로 심었나요? 몬스테라 두비아, 에피프리넘, 피나턴, 바리에가타, 라피도파라 뭐 이런 것들 한 7종 정도 10대 덩굴 식물 위주로 심었죠. 수태를 얹습니다. 고추 말리듯이 얇게 펴서 골고루 빈틈없이 채워집니다. 아, 수태가 다 쏟아지는군요. 쉽게 가려고 했는데 안 돼. 수태를 심은 지 85일째가 되는 날. 에피바리 A에 구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좀 구하기가 힘든 식물이었는데 문제는 잎을 크게 키우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크게 키우고 싶어서 이 식물들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식물이 제일 잘 자라던가요? 음, 스킨답서스. 경쟁을 위에서 지켜보고 있는 식물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바로 스킨답서스. 스킨답서스는 이미 천장에서 줄타기를 하며 놀고 있습니다. 이 스킨답서스가 엄청 흔한 식물이잖아요. 화원에서도 뭐 싸게 팔고. 근데 이게 성장 속도가 엄청 빨라요. 이렇게 잘 자랄 줄은 저도 몰랐죠. 사실 스킨도 잎이 찢어진다고 해서 도전을 했는데 찢어지기도 전에 수태벽을 넘어서 천장을 타더라고요. 그래서 스킨답서스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예 천장에 고정시켜서 그냥 천장을 스킨으로 덮어버렸죠. 얘네가 엄청 경쟁적으로 잘하거든요. 뿌리를 조금만 박을 자리가 있어도 막 타고 올라요. 진짜 치열해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꼭 경쟁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럼요? 이 안에서도 자기들 나름의 규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법을 터득한 거죠. 예를 들면요? 몬스테라 같은 덩굴 식물은 잎이 커지면서 잎이 찢어지면서 구멍이 나거든요. 이게 바로 아래의 작은 잎들이 광합성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아, 경쟁을 하더라도 함께 사는 거군요. 그렇죠.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생이잖아요. 공생. 사람보다 낫네요. 요즘 보면 사람이 제일 하등동물 같지 않습니까? 어쩌다 사무실 절반을 식물로 채워버린 식물집사 이야기 아피스토 식물 에세이 처음 식물 지금 인터넷 서점 알라딘에서 북펀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펀딩 도서를 구매하시는 분께는 포스터형 한정판 북커버를 드리며 굿즈로는 가드닝 스티커 한종과 가드닝 일러스트 책갈피 세트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북펀딩 기간은 2023년 10월 10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고맙습니다. 아피스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